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오늘은 시클라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44철 꽃을 피울 수 있는 이 꽃인데 이거는 지금 휴면기 없이 계속 꽃을 피웁니다. 여름에도 꽃을 피우고 제가 여름에 두 송이 피운 거 보여드렸죠. 이렇게 이제 꽃을 계속 피웁니다. 너무나 예쁜 아이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만큼 이런 분이 있었는 것을 여기도 옮겼죠. 옮겨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물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세면을 이렇게 이제 보세요. 막았습니다. 이렇게 세면을 이렇게 막았어요. 세면을 막았고 구멍을 깔망을 깔고 세면을 놓고 이렇게 막아서 여기다 물을 부어줍니다. 3일에 한 번씩. 여기다 물을 부어주면 여기까지 물이 이제 차있죠.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주면 이렇게 여름에도 꽃을 피웁니다. 휴면이 없어요. 이렇게 입도 새파랗게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이것도 이거 보세요. 이거는 어 이거 보세요. 이거는 제법 커죠. 이것도 작년에 데려온 아이인데 음 이거 이제 이것도 꽃은 이렇게 처음 지금 피웠습니다. 잎은 이렇게 파랗게 돼 있었죠. 이것도 이것도 이제 이거 뚝배기 뚝배기인데 여기도 여기는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없는 데다가 깔망을 깔아야 돼요. 이제 뿌리가 이거 다 몸체가 다 하면 안 되니까 뿌리만 다 할 수 있게끔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깔망을 깔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올라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키우면 이게 여름에도 이렇게 새파래 있고 이렇게 잎이 파래 있는 거죠. 꽃대가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정말로 1년, 2년, 3년, 4년 계속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내지 않고 대부분 꽃 지고 나면 보내잖아요. 그렇게 보내면 아까우니까 이렇게 이제 하시고 이거를 제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이거를 이것도 이제 흰색인데 작년에 데려온 나이입니다. 어 작년에 데려온 나이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본다고 이거 어떻게 되나 해서 어 이거는 이거 두 개는 물을 줍고 계속 여름에도 물을 주고 계속 물을 줍습니다. 어 그랬더니 이건 잎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대면서 이거는 꽃도 계속 피워주고 이거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구근이 물을 안 주고 이거는 그냥 어 같이 같은 곳에 똑같은 곳에 하우스 안에 넣고 어 그 자리 같은 자리에서 이 재개를 날라리나 놨는데 이거는 이렇게 구근이 썩었어요. 물 안 먹은 아이는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물을 줘야 돼요. 이것도 당연히 여기는 음 이것도 세면을 막고 여기도 구멍이 구멍이 있는데 화분이거든요. 이 화분인데 여기도 이제 구멍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았어요. 세면으로 맞고 이것도 이제 이 정도는 이 정도 깔망이 들어가 있고 그건 이제 뿌리만 닿게끔 했고 했는데 물을 안 준 아이는 요렇게 그냥 폭삭 내려 앉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되고 이거 이건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가 물이 차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물이 차 있잖아 여기 매일 물을 줘야 되고 물 안 주면 이것들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바로 분갈이를 해야 돼요. 음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가져오면 바로 분갈이를 해야 돼서 분갈을 안 하면 이것들이 이렇게 이제 나주 꽃이 피고 나면 이게 폭삭 내려 앉아요. 그래서 늦게 분갈이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오면 바로 분갈이를 해 줘야지 돼요. 조금 몸살은 하더라도 분갈이를 해 주는 게 이것들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 가져오면 이렇게 잎이 크고 이렇게 돼요. 막 이렇게 좀 보기 싫게 그죠? 잎이 막 이렇게 너무 보기 싫게 이렇게 되니까 좀 더 이제 이렇게 오래되면 갈리를 하면 이렇게 작아지면서 얼굴이 잎이 이렇게 작아져요. 이렇게 잎이 작아지면서 꽃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피웁니다. 잎이 좀 작아야 예쁘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요. 잎이 이렇게 작아야 예뻐요. 이것도 이것도 잎이 굉장히 크는데 이것도 잎이 작으면서 이렇게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예뻐요. 예쁩니다. 잎이 너무 크니까 어 이게 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키우면 꽃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많이 자리도 차지 안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예쁜 모습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키우시면 실패 없이 해마다 꽃을 볼 수 있고 애초에 분갈이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또 분갈이를 제가 해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꼭 키우시라는 거 이렇게 이제 좋은 예쁜 화분에 하면 더 예쁘겠죠. 저는 그냥 아무 화분이나 뚝배기 이런 데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도 꽃 피기 전에 그름을 많이 주면 좋고요. 나는 그름을 이제 그 비료를 알비료를 주고 올려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좋아하니까 물을 늘 촉촉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꽃을 계속 볼 수 있는 거 1년, 2년, 3년, 4년 휴면기에도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는 거 또 이런 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늘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